아카데믹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게 항상 되게 아이디어라는 상황을 산정을 해놓고 배우잖아요 비밀이라는 게 이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이걸 그래서 뭐 계속 다른 질문들을 좀 간단하게 보면 대부분의 이제 질문들이 그런 거죠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이나 지식 혹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바쁘기도 바쁘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런 거를 한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으니까 다들 바쁘잖아요 어쨌든 형이 실무 일을 하시면서 했던 그런 피드백들을 쭉 뭐라 얘기하지? 현실감 있게 이야기 해주니까 저도 저같이 해도 저도 예를 들면 빔을 잘 모르지만 형만큼 또 경험한 사람들이 현실감 있게 이야기 해주면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간접적인 경험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다고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거기에서도 보면 좀 제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댓글 중에서 좀 더 오해된 문제점 사실은 그때 얘기했던 것들은 되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다들 포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죠 바뀌어 가야 되고 바뀌어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맞아요 점점 세상이 변하기도 변하고 안 바뀔 것 같아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교 실무, 실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멘탈리티가 점점 그래서 이게 세상이 뭐 달병가에게 이끌리는 그런 세상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억울한데 되게 신뢰가 가는 이런 느낌? 오히려 사람들이 막 말을 잘하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보여준다고 저 사람이 스페셜리스트다 라고 말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너무 많이 홀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그런 거 이면의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더 빨리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형꺼 한 걸로 봐 보시겠어요? 이미지가 간 것 같은데 데스크에서 안 여긴 것 같은데 이미지? 네 제 카톡을 제가 형한테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같은 건가? 이미지로 보내드렸다고요? 네 카톡에서 언제 찍지? 어 이런 거 이런 거 아 아까 이거 봤던 것도 이거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분이 이분 같은 경우 질문 많이 주시고 이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뭔가를 막 배우고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막 배우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도구를 어디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орг아나지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부딪혀 봐야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아카데믹 사이드에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게 항상 되게 아이디어라는 상황을 산정을 해 놓고 배우잖아요 아 빔이라는 게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이걸 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이 당연히 유용하니까 당연히 쓸 것이고 이런 식의 거를 일단은 가정을 하고 나서 그럼 이걸 다 활용하고 쓴다라는 가정하에 거기서의 뭔가를 내가 빌드업 해가잖아요 현실에서는 논지가 없는 완벽한 대상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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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서는 그렇게 퓨어하게 모두 다 어린 왕자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든 왓골을 껴맞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아마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거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속된 말로 팔아먹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가령 뭐 레이빗이나 카티아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근데 좀 더 저도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서 코딩도 하고 패네메트릭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라인업 그라스 오프로라든지 다이너모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뒷단에서 왜 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있고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에서 이렇게 하다가 부딪혀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피드백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목소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형이 이런저런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줬을 때 좀 더 재미있게 듣지 않았나 솔직히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계속 바뀌고 하는데 이제 물론 세대교체 개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한 것처럼 뭐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 스크립팅이나 오토메이션 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엄청 되게 많은 경우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은 그런 사례들도 많아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회사에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할 때 과연 그게 얼마만큼 뭐 이렇게 이런 말은 쓰이기는 쓰이는데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될 만큼 뭔가 새로운 이게 없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을 못 해 이런 식의 그런 의존도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실무에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는 게 뭔가 항상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정말 클리어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검증이 되고 어떤 식의 리뷰가 오고 이것들을 되게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많아 지금 말이 복잡해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아이폰 11, 10을 만들었어 이거에 대해서 한계점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클리어 하잖아요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딱 나한테 테이프로 놓여지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있고 근데 그 말인즉슨 이게 고쳐야 지어야지만 되는 당위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걸로 어떻게 그 문제점을 다르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이런 프로세스가 실무에서 쓰였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게 되게 클리어하고 이걸 딱 픽스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써 근데 그 다른 방법이 이거의 디벨롭과는 전혀 상관없는 식의 방법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 뗀질을 하든 뭐라도 한단 말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걸 계속 디벨롭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데 정확한 피드백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되게 그냥 문제 생겼어? 알았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주제야 나 그리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서 넘겨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프로세스를 모두 다 아는 나도 매스터야 디벨롭 입장이라고 하면 경험이 있는 디벨롭 보면 아 그게 무슨 문제고 그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더듬으면 좋겠다라는 걸 내가 알으니까 그 다음 방에 그걸 디벨롭을 해서 그 다음 뭐 터미나 아니면 다음 방향에서 야 이거는 더 이런 부분 해결됐어 이러면 이제 또 거기서 또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게만 보일 수도 있고 항상 나쁘게만 볼 수 있는 양날을 거미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바뀌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도구들의 속담말로 맛을 아는 거지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개발됐을 때 내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어느 정도 그러면 당연히 이 도구를 디벨롭 하기를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기대를 한다는 것은 나한테 인풋과 피드백을 계속 줄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기다리거나 내가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서 갔다가 파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제 그걸 바이어들이 계속 뭘 요구를 해올 때 그때 이제 그 디벨롭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더 멋있는 것 비슷하잖아요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최대한 그 데이터를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 그래서 이제 디벨롭 할 때 방향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피드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만한 데이터들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활동적으로 하고 그러면 산업 자체가 계속 변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BIM도 그렇고 컴퓨테이션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건축력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어린 아이들처럼 익사일하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되게 보수적이고 건축을 잘 몰라서 그래 하지만 요즘은 계속 세상이 바뀌고 정보도 오픈이 되고 진짜 지구 반대편에서 했던 일들이 바로 영향을 미치고 나니까 이제 그런 패러가민들이 바뀌면서 사실 뭐 다른 업무 분야들 있잖아요 저처럼 소프트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무슨 메카니컬 엔지니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민감하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장비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니까 근데 건축은 유독 그렇지 않은 것 같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딱 그거 같아요 말한 것처럼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특히나 유난히 건축 건설 업계는 최종 결과물에 의존하는 그거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과정은 과정에 대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보다는 최종 결과물 나의 도면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최종 결과물로만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좀 덜 하지 않았나 더구나 결과물이라는 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프로젝트 베이스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많으니 한 번은 어차피 끝나는 것에 대한 과정을 내가 다시 리뷰를 해서 글을 좋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그게 어떤 식의 빔이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게 어느정도 인식이 되니까 그 과정에도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비용절감이고 사실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싹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건축하면서 항상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냥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매스 스터디를 해 막 밤새서 100개씩은 해 그중에 하나 픽하면 99개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차라리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 친다면 그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AI가 있던 것처럼 그 AI를 계속 학습시켜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어떤 디자인이나 다양한 변수에 이제 대응해 가지고 액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처럼 사실 건축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가지 건물들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키워놨던 사실인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 건축가들 중에 그 사람은 건축 스타일 스타일이라고 말하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여러 번의 건축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기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가는 물론 그걸 로직화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로직이 있을 거에요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방향과 방법들 그것들을 말한 것처럼 어느정도 툴화시킬 수 있는게 클리어하게 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도움도 많이 되고 나는 하루에 24시간 이상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느리잖아요 우리는 남주씨 딱 말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솔브하는 그거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건축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의 어떤 하나의 거룩을 만들면 무슨 프로젝트에 오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난 여기에 관심을 두면 차라리 퀄러티도 좋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훨씬 더 해결하게 아니라 일반되게 자기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거에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약간 그런 식의 무기중심을 둔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같은 케이스는 그런 무게 중심 혹은 그런 문제들을 그때그때 배열하고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살을 붙이는 개념이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실화할 때 필요한 매니징하는 모든 사람들 박스를 만들고 나는 박스를 잘라가는 식으로 항상 디자인을 해 예를 들면 엣지를 짜든 컷하든 자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를 시작을 해 이거 되게 클리어한 디자인 메소드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식의 툴화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로직화할 수 있는 게 너무 클리어하니까 비단 그것 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방향성을 하나씩 그런 식으로 뭘까 그렇게 대나마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그것들을 그게 하나 뭐가 하나가 있을 때 이걸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연결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어떤 로직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바구니에 놓고서 여기서 이걸 막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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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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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자기 생각의 노드들을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중간에서 매니징을 하면서 자기 컨셉을 구현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각각의 노드들이 책임져주는 라이벌리티 그러니까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생각했던 것에 가깝게 어떤 향상은 이거는 계속 디벨롭을 해가는 거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테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일단은 피드백은 크게 보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의미있는 질문이 오면 그때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